동생 너 죽었어 진영재 간의 살발한 대결 3회 초 8대3으로 뒤진 레드팀이 과연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지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바깥쪽 꽉 찬 불에 무릎을 꿇고 마는 김준용 선수 하지만 볼렛으로 걸어나가고 도로로 이륙까지 진로합니다 3대 507은 전영준 선수에 타서 툭 갖다 댄볼이 투수 앞 단발로 원아웃이 됩니다 으르신 성상호 선수에 타서 툭 갖다 댄는데 아 또 한 번 땅바닥에 매우 큰 절을 하고 맙니다 아까도 이렇게 큰 절을 했었죠 아이고 아파라 정신이 없을 텐데요 어? 이건 뭡니까? 몸개그를 보여주는 투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으르신 성상호 선수입니다 평범한 우쿨 어? 안 보인다고 액션을 취하는데 아 평범한 우쿨이 아웃 카운트도 못 잡고 1점을 또 주고 맙니다 이 땅 안전하게 포구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구시자! 구시자! 이윤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살짝 애매한데요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좀 전가 너무 다른 수비를 보여준 김재민 우익수입니다 더 달아나야 하는 상황에 신현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패스트볼 두 개의은 체인지업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친형 김태쿠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이야! 형이라고 턱 세게 던집니다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목탁 소리와 함께 1당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전타석에 홈런을 기록한 황용신 선수의 타석 인코스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파울 또 파울 그리고 스윙! 삼진! 체인지업에 시원하게 선풍기를 돌리고 마는 황용신 선수입니다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아 저건 뭔가요? 어디서 본 듯한데? 점프까지! 이거 완전 몸에 볼을 맞추는 각인데요 이거 그래도 재밌어 보입니다 히트! 아! 기격수가 빠르긴 했지만 초파우드 처리를 못해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미래 안으로 팩 됩니다 왜 다음 타자를 맞추나요? 배치 클리어링지 하고 나온 미래의 KT 신주원 선수입니다 투수가 황용신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위기를 막아야 하는데요 툭 갖다 된 볼이 느린 타구로 일루주자만 하우시키고 다자는 세입이 됩니다 그 사이 이상수 선수가 빠른 발로 홈에 들어와 일첩차까지 추격하는 레드팀입니다 히트! 좌중간을 가르는 링두타로 드디어 8대8 동점을 이루는 김준영 선수입니다 높은 볼에 스윙 낮은 볼에 스윙 한가운데 스윙 스윙 삼진!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냅니다 파우! 스트라이크! 파우!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스윙 삼진! 큰일 날 뻔한 상황을 타자가 살려줍니다 투수가 블링블링한 눈썹에 김준영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패스트볼이 129킬로까지 나오네요 패스트볼이 129킬로까지 나오네요 포수가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룩킹 삼진! 이 아닌가 봅니다 포수의 액션에 모두가 소꿈합니다 히트! 슬라이더를 받아쳐 큼지막한 자중력 칼을 만드는 남미의 피가 흐르는 멕시칸 김성민 선수입니다 한 방이면 역전도 가능한 찬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모든 볼에 반응을 하고 마는 백승현 선수입니다 곰돌이 헬메스 쓴 정채영 선수의 타성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그리고 룩킹 삼진을 잡아내는 풀링블링한 눈썹의 김준영 선수 박수칙 대 자진해서 내려옵니다 투시자! 투시자! 이은석 선수가 투수로 올라와 첫 타석을 볼렛으로 내보냈지만 다행히 다음 타자를 3플로 3아웃을 만듭니다 화이트 팀의 투수도 충출 김태쿤 선수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골을 안드로메에 들어 날려버리고 맹구 없다 표정을 짓더니 결국 볼렛으로 타자를 내보냅니다 아들의 응원을 받으며 신현성 선수로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정신사나운 이상수 선수에 탔어 높게 퍼올린 볼이 좌플로 원아웃이 되고 언더베이스로 3루까지 질로 하는 이은석 선수입니다 높은 볼을 감아 돌렸는데 이야 펜스를 맞추며 드디어 8대9로 역전하는 레드팀입니다 더블 찬스 아 한스태터 걸어 나가고 늦은 송구에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습니다 블링블링 김준영 선수에 타서 각큰 변화구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인쿠스 깊은 볼을 컷에 냈지만 이플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매우 좋아하는 신현성 투수입니다 마무리 투수가 3대 500을 치는 전영준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역시 내가 우선이죠 빠른 베스트볼로 카운트를 잡았지만 결국 볼렛을 주고 맙니다 네아이노 피트볼 서로 미루다 투수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입당 더블 찬스 어 좀 이상합니다 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베이스에서 발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투자 1루루에 김태쿤 선수에 타서 히트 좀 짧은데요 아 숏바운드를 잡았지만 중안이 되며 투자 만루의 위기를 주고 맙니다 투자 만루의 전타석의 홈런을 기록한 방영신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아 2도 맞으면 동점인데 야 끝 맞았으면 끝났잖아 아 아 아 아 아 본능적으로 피하고 맙니다 살짝 낮은 볼이 하나 들어오고 히트 1루 죽으면 따블인가요? 1루를 죽이고 홈을 선택했는데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시간 관계인지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동북! 오동북! 자 게임이 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